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엘리자베스 타일러의 리즈 시절과 중년 그리고 노년에서의 인중 길이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십미터 거리에 있어서도 저 여자가 처녀인지 아니면 아줌마인지 아니면 할머니인지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얼굴 비율이 바로 눈과 입 사이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주름 팔자주름 볼살처짐 뭐 이런 것들은 가까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입이 어디 붙어 있는지는 멀리서 봐도 딱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마침 그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을 했는데요 한국인 나이 들면서 눈 작아지고 인중 길어져 라고 하여 지난 10월 14일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나온 표정을 보니 슬프고 화난다는 표정이 많네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논문인가 봤더니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적혀 있어서 의학 논문 검색을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논문의 제목인데요 코리아 메디신 데이터 센터에서 1926명 그리고 안산 안성 코어트에서 5,643명의 이 커다란 샘플을 그 나이에 따른 얼굴 계측을 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요약에 이 빨간 네모의 어퍼립 하이트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서 인중으로 표현을 했구요 파란 네모의 칸탈 위드스 즉 안검열 이것들은 눈의 가로 길이 또 눈의 세로 길이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눈이 이렇게 작아지고 하는 것은 우리 관상성형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러한 영상을 아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가 들면 왜 얼굴이 크게 나올까 라는 동영상에서 나이가 들면 실제로도 얼굴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눈의 가로 길이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눈가 여백이 증가하면서 그 카메라에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 커져 보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얼굴에 다 이렇게 표식점을 찍어서 이렇게 왼쪽 눈꼬리 쪽에서 오른쪽 눈꼬리 까지의 이 거리를 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 즉 이렇게 눈 가로 길이가 줄어들어서 이 측정치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 보면 이 파란 화살표에 미간 사이 거리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나이가 들면 몽고주름이 저절로 터지고 또 눈도 몰려 보인다는 그런 과학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도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그 눈 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눈이 터진 근육을 그 안검열, 팔페브랄 피셔라고 해서 그 연두색 화살표 길이를 눈의 위아래의 크기로 생각을 하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초록색 화살표 길이만큼 눈이 커진 것으로 뇌에 인식이 되고 또 여기 핑크색 화살표까지의 눈썹까지의 거리 즉 전태궁이 넓으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마 눈썹 고상술로 눈이 커져 보이는 효과를 얻는 과학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나이가 들면서 40대 이후에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길어진다는 기사 내용을 논문에서 살펴보면 뭐 이렇게 인중이 길어진다는 내용은 제가 동영상에서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우리 관상성형 구독자님들은 좀 지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침 여기 아주 좋은 싱싱한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토대로 학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딱딱 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어퍼립 하이트의 약자인 ULH라고 해서 여기 주황색 길이를 측정하고 또한 어퍼립 티크네스라고 해서 보라색 화살표의 ULT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인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노란색 점선의 까만 화살표 길이인데요 여기 시드니 콜맨의 아름다운 그림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 선 사이가 여기 논문에서의 ULH 거리인데요 이 ULH, 어퍼립 하이트가 이렇게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느낌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므로 그 인중 길이를 따로 측정했었으면 아주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논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여기 자주색 사각형 안에 인중이 짧으면 스마일 라인이 높아진다 그리고 빨간색 밑줄에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스마일 라인이 1.5mm 높았다 라는 이 금쪽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썩소를 교정하는 관상성형외의 이론인데요 여기 좋은 논문에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동영상 설명글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주에는 얼굴 비율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